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공대 남자 책일공 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떨 때 행복을 느끼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무엇을 할 때 제일 행복할까 잠잘 때 아니면 책 읽을 때 물론 다 맞아요 그런데 막상 그걸 하고 나면 아니면 하고 있으면 그런 기분 아세요 잠깐 그 순간만 행복했다가 금방 행복이 안 느껴지는 그런 뭔가 익숙한 느낌 그런 기분 아시나요 그러다가 어제 제가 그리고 오늘 굉장히 행복하게 이틀을 보냈습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집 청소를 깔끔하게 싹 하고 기분도 낼 겸 요리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사먹는 비중이 많잖아요 또 사먹기에는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자취생이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을 마트에서 한가득 사와서 요리를 다 짜고 짜고 짜 시작했어요 비엔나도 있고 깻잎 장아찌 미역줄기 같은 간단한 요리를 백종원 선생님 유튜브 보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니까 빠진 재료가 되게 많은데 뭐 약간 액젓 이런 잘 안 쓰는 거는 안 샀거든요 요리를 잘 안 해먹으니까 근데 이게 빠진 재료가 많은데도 되게 맛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그런가 암튼 그때 자존감하고 행복감이 좀 오래 들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우울증 관련 쉬운 치료 방법 중 하나가 요리해서 스스로 먹어보기로 알고 있는데 뭐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본가에 내려와서 그 더현대백화점 아세요 최근에 생겨서 SNS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뭐 별거 하려던 건 아니었고 그런 분위기 좋은 곳에서 책을 읽으면 잘 읽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백화점도 다짜고짜 찾아가서 마음에 드는 카페에 앉았어요 커피를 시키고 작은 조각 케이크 당근 케이크였어요 시켜서 소소하게 같이 먹으면서 이 달러그드 책을 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읽는 내내 정말 행복했어요 뭔가 마음에 목화섬처럼 몽글몽글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구름 위를 걷는 기분 그런 따뜻한 느낌의 내용이에요 집중하면서 읽으니까 얼른 다음 내용이 궁금해지고 그렇게 100페이지를 가깝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1편에서는 주인공 펜이가 신입사원이었잖아요 이제 2편에서는 여기 뒤를 보시면 어느덧 펜이가 근무한 지 1년이 넘었다 그리고 민원관리국에 대한 출입허가를 받습니다 그 안에서는 왜 꿈을 뺏어가냐는 의미심장은 단골손님의 민원을 읽고 어떻게 하면 단골손님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하며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스토리가 이번 2편의 주 내용입니다 그럼 2편 읽어드릴게요 제 2장 민원관리국 월요일 아침은 다른 날보다 피곤했다 특히 오늘은 비가 올 것처럼 으슬으슬하고 축축한 날씨 때문에 더했다 펜이는 아침 식사를 포기한 덕분에 늦지 않게 출근 열차의 정류소에 나와 있었다 펜이는 목에 걸고 나온 출입증이 잘 있는지 손으로 확인한 뒤 손을 코트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었다 어젯밤 늦게 잠든 탓에 자꾸만 하품이 쏟아져 나와서 턱뼈가 뻐근할 지경이었다 정류소는 집 근처 언덕 위에 식료품점인 아드리아의 부어 앞에 조촐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문이 활짝 열려있는 식료품점에는 아침 세일을 노리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이 와있었다 펜이는 출입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식료품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섰다 정류소에는 펜이보다 먼저 온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귀에 이어폰을 꽂고 혹여 누가 말이라도 걸까봐 팔짱을 낀 채 잔뜩 움츠리고 있었다 다들 출근 전에 혼자만의 시간을 느긋하게 보내고 싶은 것 같았다 펜이는 곧 출근 열차를 타게 된다는 생각에 조금씩 들뜨기 시작했다 반면 정작 목적지인 민원관리국은 전혀 기대되지 않았다 이름에서부터 풍기는 사무적인 분위기와 관공서 특유의 경직된 이미지 때문에 살짝 긴장될 뿐이었다 게다가 모그베리는 민원관리국에 대하여 경고 아닌 경고를 하기도 했다 거긴 될 수 있으면 안 가고 싶은 곳이야 뭐랄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장소거든 단 몇 분 사이에 정류장 주변의 사람들이 불어났다 펜이 뒤에선 한 무리의 사람들은 진한 곡물 냄새가 나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새로 취임한 민원관리국장 말이야 취임하자마자 관계자들을 몽땅 불러들였다는군 그래 그러잖아 권한을 넘겨받으면 전임자가 했던 일을 싹 정리하고 싶은 법이지 가장 의욕이 넘칠 때가 아닌가 아 뜨거워 목소리가 걸걸한 남자가 음료를 마시다가 살에 들린 것처럼 켁켁거렸다 달라고도 꿈 백화점이 꽤 바빠지겠어 펜이는 귀를 쫑긋 열고 뒷사람들의 얘기에 집중했다 그야 그렇겠지 손님이 많은 만큼 민원도 가장 많이 들어올 테니까 됐고 우리 걱정이나 하자고 이번에도 신제품 라인이 달러구트 꿈 백화점에 입점하지 못하면 큰일이야 월요일부터 들들 벗기고 싶진 않은데 울고 비가 오네 그렇지 않아도 날씨가 축축하더니 빗방울이 기었고 펜이의 머리 위로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식료품점의 차양 안쪽으로 슬금슬금 모여들었다 펜이는 광고용 입간판 옆에 운 좋게 자리를 잡은 덕분에 비와 바람을 동시에 피할 수 있었다 마담 세이지의 엄마의 손맛 케첩 아빠의 손맛 마요네즈 2021 리뉴얼로 한층 깊어진 맛과 감정 그리움 0.1% 압류 요리에 서툴러도 괜찮아요 감정에 호소하면 되니까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운 부모님의 손맛을 재현해 보세요 입간판에는 오므라이스를 먹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과 그들의 뒤에서 제품을 들고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는 아빠와 엄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 앞에 있는 오므라이스는 노란 달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빨간 케첩 범벅이었다 펜이는 모델들의 익살스러운 표정이 우스워서 빠니 보고 있다가 비를 완전히 피하려고 더 안쪽으로 뒷걸음치던 앞사람에게 발을 밟히고 말았다 앞사람은 사과도 없이 이어폰을 끼고 리듬에 맞춰 머리만 흔들어댔다 펜이는 그에게서 멀찍이 떨어지려고 걸음을 옆으로 크게 옮기다가 무언가에 안기듯이 부딪히고 말았다 굉장히 푹신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펜이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 부드러운 감촉의 정체는 녹틸루카 아쌈이었다 아쌈은 양쪽 앞발로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그것도 모자라 꼬리에도 바구니를 하나 더 걸고 있었다 아쌈 아침 일찍부터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아 경력도 꽉 찼고 중요한 조건도 갖춰져서 드디어 이직할 수 있게 됐거든 이직이라고? 어디로? 세탁소 세탁소 말이야 아찔한 내리막 아래에 있는 녹틸루카 세탁소 녹틸루카라면 누구나 세탁소에서 일하는 게 꿈이지 길 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수면 가운을 입힌 지도 언.. 30년째야 경력은 진작에 꽉 채웠어 다른 중요한 조건을 갖추느라고 오래 기다렸어 어떤 조건인데? 자 여기 봐봐 여기 파란 털이 났지 아쌈 아쌈이 장바구니가 걸려있는 꼬리를 몸통 앞쪽으로 끌어당겨 보여줬다 녹틸루카들은 본격적으로 노화가 시작되면 몸에 있는 털들이 파란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봐도 아쌈의 꼬리는 파랗기는커녕 우중충한 오늘 날씨보다 짙은 잿빛 그대로였다 오.. 어디 났는데? 여길 봐 꼬리 안쪽부터 털이 파랗게 변하고 있잖아 아쌈이 자신의 풍성한 꼬리 털을 헤집어서 안쪽에 손톱만큼 도단한 파란 털을 보여줬다 그는 노화의 징표인 파란 털이 훈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스러워 했다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든 거야 아쌈 페니가 아쌈의 꼬리를 매만지면서 서글프게 말했다 아쌈의 장바구니에서 삐져나온 기다란 대파 한단이 페니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 어.. 미안한데 페니 내가 늙긴 했지만 너보다 오래 살걸? 뭐? 페니가 옆구리를 찌르는 대파를 손으로 밀어내면서 되물었다 녹틸루카의 수명을 인간의 수명과 똑같이 보면 안 되지 세탁소에서 일하고 싶어서 늙는 걸 손꼽아 기다려왔다고 아무튼 난 이만 갈게 집에 가서 아침을 먹고 일하러 가봐야 돼 페니 곧 열차가 들어올 거야 멀리서 땅이 진동하는 게 발바닥으로 느껴져 아쌈은 복슬복슬한 앞발로 장바구니를 다시 고쳐 걸고는 꼬리를 좌우로 흔들며 가버렸다 아쌈이 세탁소에서 일하는 걸 기대하는 것도 이해가 갔다 아무리 녹틸루카가 사람보다 힘이 세다고 해도 매일 산더미 같은 수면 가운과 수면 양말을 짊어지고 골목을 뛰어다니는 일은 무척 고단할 것이다 아쌈이 예고한 대로 멀리서 열차가 바닥에 깔린 레일을 따라 정류소로 들어오고 있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정류소의 펜말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다 펜이는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한 손으로 머리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막으면서 한 줄로 서는 사람들 틈에 섞여 들었다 출근 열차는 거칠게 속력을 줄이며 정류소에 딱 맞게 정차했다 놀이공원의 청룡열차처럼 지붕이 없는 열차였다 운전하는 차장의 뒷자리부터 한 줄에 두 명씩 앉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다 차장이 원정석에 있는 레버를 당기자 허리 높이까지 오는 좌석의 문이 바깥으로 활짝 열렸다 6시 55분 발 아드리아의 부엌 정류소를 출발하는 출근 열차입니다 이 열차는 컴퍼니 구역까지 모든 일반 정류소를 경유하는 열차입니다 컴퍼니 구역 중앙광장까지 한 번에 가시려면 8분 뒤에 도착하는 급행 열차를 이용하세요 페니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차장이 정류장 승객들에게 소리쳤다 목소리를 내는 특별한 훈련이라도 받은 건지 그녀의 목소리가 오중충한 날씨를 곧게 뚫고 나와 깨끗하게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맨 앞자리에 차장에게 출입증을 보여주고 나서 원하는 자리에 앉았다 차장은 페니의 목에 걸린 출입증을 확인하고 모자를 들어 올려 그녀의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열차의 좌석 중에는 다른 좌석들보다 훨씬 큰 자리가 몇 개 있었는데 등받이에 녹틸루카 전용 좌석 이라고 인쇄된 커버가 씌워져 있었다 페니는 잠깐 고민하다가 차장의 바로 뒤인 맨 앞 자리에 앉았다 흙 흙 축축해 개방형 열차인 탓에 좌석에 빗방울이 고여있어 코트에 엉덩이 부분이 젖고 말았다 비를 막을 수 있는 접이식 가림막이 있긴 했지만 아직 펼쳐져 있지는 않았다 차장은 엉덩이가 젖은 승객들이 투덜거리자 그제야 운정석 옆에 뒀던 구부러진 쇠꼬챙이를 무심하게 들어 올리더니 보지도 않고 가림막 끝자락을 솜씨 좋게 낚아채서 끌어 내렸다 그 팽열차를 기다리는 듯한 정류소에 남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았다 옆에 누가 앉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다들 편안한 자세로 혼자만의 시간으로 돌아갔다 펜이도 이제 한시름 놓으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펜의 옆자리를 묵직하게 꿰차고 앉는 것이 느껴졌다 그 바람에 펜이의 하늘색 코트 자락이 불청객의 엉덩이 밑으로 말려 들어갔다 어? 모텔 너가 웬일이야? 웬일이긴 너도 연봉협상 때 출입증을 받고 달러구트님이 민원관리국에 가자고 하신 거 아니야? 아 너도 이번에 출입증을 받는다고 했지? 깜빡했어 일찍 나와서 일찍 나와서 시간이 좀 남길래 우리집 근처 정류소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하마터면 양쪽 다 놓칠 뻔했어 그는 엉덩이를 살짝 들어 코트를 뺄 수 있게 도와줬다 모테일이 똑바로 앉자마자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테일 민원관리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멀리서는 잘 보이질 않아서 궁금해 가까이서 보면 외관도 엄청 특이하대 얼른 가보고 싶어 나는 민원관리국보다는 그 위에 있는 테스트센터가 더 궁금해 꿈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온갖 재료들이 있어서 즉석에서 촉각이나 후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만든 꿈의 성능을 테스트하기도 한데 모테일은 제법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도 가볼 수 있으면 좋을텐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달러그트가 다음 정류장에서 탑승했다 그는 물에 젖지 않는 소재에 반질반질한 코트를 입고 보라색 우산을 들고 있었다 차장은 달러그트의 얼굴 자체가 출입증이라도 된다는 듯이 그의 출입증은 검사도 하지 않았다 열차 뒤편에 낯선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달러그트에게 꾸벅 인사를 했다 달러그트는 보라색 우산의 물길을 열차 열차 밖으로 털어내면서 반갑게 인사했다 달러그트가 자리에 앉으려는데 열차가 출발하려다가 다시 급하게 멈췄다 그 바람에 달러그트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다 커다란 몸을 뒤뚱거리며 4마리의 녹틸루카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모두가 온몸이 파란색 털로 뒤덮여 있었다 그들은 자기 몸짓만한 빨래바구니를 껴안고 있었다 시간에 맞춰 일찍 좀 다니세요 차장이 녹틸루카들에게 핀잔을 줬다 녹틸루카들도 따로 출입증 검사는 하지 않았다 그들은 빨래바구니에서 빨래감을 꺼내 빈자리에 쌓아 올리고 빈 바구니들을 겹쳐서 맨 뒷자리에 등받이에 거꾸로 매달았다 빨래감은 매우 무거워 보였다 세탁소의 일은 생각했던 만큼 편해 보이지 않았다 페니는 아싸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유난히 푸른 녹틸루카가 금방이라도 열차 밖으로 흘러내릴 것 같은 빨래감을 앞발로 팡팡 두드려서 평평하게 다듬었다 열차 열차는 멈추지 않고 레일 위를 부지런히 달렸다 열차를 타서 신난 모테일이 쉴 새 없이 떠들면서 들썩이는 통에 페니는 좌석 끝에 몸을 바짝 붙이고 앉았다 가림막 끝에 맺힌 빗방울에 페니의 어깨가 축축하게 젖어가고 있었다 이윽 출근열차 외에는 다른 차량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도심에서 멀어졌을 때 전방으로 뻗어 있던 레일이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졌다 드디어 멀리서 보기만 했던 그 아찔한 내리막에 다다른 것이다 얼마나 경사가 심한지 아래로 펼쳐진 내리막은 보이지도 않았다 점점 내리막으로 다가가자 손에 저절로 땀이 나기 시작했다 녹틸노카들의 빨래감은 전부 쏟아져 떨어질 것 같았고 손잡이나 안전바도 없는 이 고물 청룡열차 가 너무나 몸미도 없게 느껴졌다 이거 괜찮은 거 맞지? 모테일의 불안한 목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펜이는 앞자리의 차장이 발치에서 작은 병을 꺼내더니 핸들 옆에 있는 녹슨 마개를 열고 병에 담겨있던 액체를 반쯤 붙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열차가 요란하게 덜컹 하더니 내리막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바퀴가 뭔가에 붙잡힌 것처럼 꾸역꾸역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다 펜이는 차장이 꺼낸 병에 반항심이라고 적힌 것을 보고 양조절이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했다 긴 내리막길 끝에서 열차가 멈췄다 그들은 이제 거대한 암벽 사이의 골짜기에 들어와 있었다 현재 시각 7시 13분 이번 정류장은 녹틸루카 세탁소 입니다 컴퍼니 구역까지 가시는 분들은 하차하지 마시고 자리에 그대로 계십시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세탁소 세탁소가 어딨소 펜이가 두리번거리자 뒤에서 달라구태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펜이 뒤쪽을 보렴 그들이 내려왔던 레일 옆에 거대한 동굴이 동굴이 뻥 뚫려있었다 빨래감을 챙겨든 녹틸루카들은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동굴로 걸어가고 있었다 녹틸루카 세탁소 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혀있는 나무간판이 안반 위에 위태롭게 걸려있었다 모테일 저런 곳에서 빨래가 잘 마를까 꼭 햇볕에 말려야 하는 건 아니니까 성능 좋은 건조기라도 있겠지 모테일이 대소롭지 않게 대답했다 모테일은 세탁소에는 관심이 없었고 전방의 안벽에 창문 크기로 난 구멍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자세히 보려고 눈을 잔뜩 찌푸렸다 저 구멍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녹틸루카들이 모두 하차한 뒤 차장이 열차를 30m 정도 전진시키자 그 구멍의 정체가 확실히 드러났다 안벽에 구멍을 뚫어서 만든 작은 매점이었다 원래 푹 패어있던 공간에 건축자재를 넣어서 만든 것인지 일부러 안벽에 구멍을 뚫은 것인지 분간이 되질 않았다 메뉴판은 매점이 있는 구멍에 양옆에 걸려 있었는데 세탁소의 간판과 비슷한 재질의 나무판자였다 차장은 딴창을 비우면서 손님들이 매점의 상품을 구경할 수 있게 기다려주었다 삶은 달걀 신문 간단한 주전물이 있습니다 매점 안에 앉아있던 주인이 열차의 승객들에게 외치자 승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퉈 주문하기 시작했다 달걀 두개랑 신문 한부 주세요 매점 주인은 기다란 작대기 끝에 달걀과 신문이 등 바구니를 걸어 정확히 주문한 승객 앞에 내밀었다 승객이 바구니 안에 돈을 집어넣고 주인이 작대기를 회수하는 것으로 거래는 일사천리로 끝났다 저걸 봐 월요일 치료제 라는게 있어 새로 나온 자양강장제 인가봐 모테일이 매점의 메뉴판을 살펴보다가 갈색병에 담긴 음료에 관심을 보이자 달러그뜨가 선뜻 지갑을 꺼냈다 하나씩 마셔보겠니 그래도 되나요 물론이지 여기 월요병 치료제 두 병 그리고 신문 한부 주시오 다른 사람들도 달러그뜨처럼 신문 한부씩은 꼭 주문하고 있었다 이상한 점은 다들 신문을 펼쳐 가장 뒷 페이지만 보고 바로 덮는다는 것이었다 달러그뜨 역시 받아든 신문의 뒷부분만 보고 다시 덮었다 달러그뜨님 그 신문 저도 볼래요 페니는 얼른 신문을 받아들고 맨 뒷장을 펼쳤는데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그 종이에는 컴퍼니 구역 안에 있는 모든 구내식당에 일주일치 메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점심 메뉴를 미리 보려고 이 신문을 사나 봐 메뉴의 신문을 끼워 팔다니 수안이 대단한걸 페니가 모테일에게 신문을 내밀면서 말했다 수안이 수안이 좋은 정도가 아니야 아주 야가 빠졌어 이것봐 어차피 점심 메뉴만 볼거라니까 신문은 한참 지난걸 끼워놨잖아 8년 남은 신문을 재활용하다봐 모테일이 모테일이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신문을 미련없이 접어 달러부트에게 돌려주고 자기 몫에 월요병 치료제를 손에 들었다 평범한 자연강장제처럼 생긴 어두운 색상의 병 안에는 걸죽한 액체가 담겨 있었다 뚜껑에 글자가 있어 오늘만 출근하면 3일 연휴라고 상상하면서 들이키세요 라고 되어 있네 모테일은 말이 끝나자마자 한 병을 통째로 들이켰다 페니도 월요병 치료제의 뚜껑을 돌려 열었다 페니가 가진 병뚜껑에는 부장님이 오늘 출근을 안 한다고 상상하면서 들이키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병의 옆면에 붙어 있는 성분표에 따르면 해방감 0.01% 안도감 0.065% 등 쥐꼬리만한 감정이 들어있을 뿐이었는데 아마 뚜껑 위에 메시지만 다르고 성분은 모두 같을 거라고 짐작했다 페니는 속는 셈치고 지시에 따르려고 애쓰면서 크게 한 모금을 들이켰다 잊지도 않은 부장님을 상상하며 그가 그가 출근하지 않은 그놈하게 말했다 열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반대쪽 암벽 위에 있는 컴퍼니 구역으로 가기 위해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야 했다 경사진 암벽을 따라 깔려있는 레일이 마치 2층 침대에 비스듬히 걸쳐놓은 사다리처럼 보였다 출근 열차는 위쪽으로 경사가 급해지는 구간에서 힘이 붙이는 듯 덜덜 거리다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멈춰섰다 차장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작은 병을 하나 꺼내더니 핸들 옆에 있는 녹슨 마개를 열고 병에 당긴 액자를 모조리 탈탈 털어넣은 후 발치에 있는 깡통에 병을 휙 던져넣었다 그러자 열차가 우렁찬 소리를 내며 오르막을 시원하게 오르기 시작했다 페니는 아마도 그 액체가 자신감이 아니었을까 추측했다 페니 모테일 저 앞을 보렴 드디어 도착했구나 어느새 깎아지른 절벽과 암벽 위에 펼쳐진 장대한 경관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조금 내리던 비도 완전히 그쳐서 차장이 가림막을 걷어올렸다 울창한 나무 사이를 통과한 햇살이 눈부시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밝기로 얼굴에 닿았고 비에 살짝 젖은 흙냄새가 코를 간지럽혔다 우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어 대체 몇 명이나 컴퍼니 구역에서 일하고 있는 걸까 그들 앞에 축구장보다 큰 중앙광장의 모습이 드러났다 컴퍼니 구역을 오가는 다른 많은 출근 열차들이 차고지에 멈춰 서 있었고 보안요원들은 하차하는 사람들의 출입증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컴퍼니 구역 입구 양쪽엔 엄숙하게 선서하는 자세의 동상이 호위하듯 세워져 있었고 열차가 차고지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 짧은 선서무늬 돌바닥 위에 엄숙한 필체로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잠든 시간을 소중하게 갖고 나갈 임무를 부여받은 바 그들의 시간에 경애와 존경을 담아 일할 것을 경건하게 맹세한다 차고지에 도착하자 열차가 천천히 멈춰서고 차장이 안내방송을 했다 꿈산업의 중심지 컴퍼니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민원관리국이나 테스트센터 식당가에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하차하시어 도보로 이동하시고 각 제작사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외곽에 개별열차로 갈아다십시오 두고 가시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열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외투와 가방을 챙겨 내리기 시작했다 페니와 모테일 달러구트도 함께 내렸다 내려서 중앙광장에 발을 내딛는 순간 페니는 자신을 360도로 에어선 광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건 모테일도 마찬가지였다 입구와 차고지를 포함해 정면에 보이는 중앙의 건물부터 외곽의 건물들까지 흔한 디자인은 하나도 없었다 달러구트 꿈맥가점처럼 고풍스러우면서도 주변 거리와 적당히 잘 어울리는 절제된 디자인과는 거리가 멀었다 전부 자신의 개성을 뽐내기 바빴다 중앙으로 가는 길 주변에는 아마도 식당인 듯한 낮은 건물이 여러 군데 있었다 그리고 중앙광장에서도 한가운데 독특한 외관을 자랑하는 거대한 구조물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달러구트가 앞장서서 걸어가면서 그 구조물을 가리켰다 자 우리가 가야할 곳이 저기란다 나무 밑동처럼 생긴 곳 말인가요? 저기가 민원관리국이에요? 그렇단다 그들이 갈 곳이 민원관리국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면 밖에서는 당초에 뭐하는 곳인지 알 수 없어질 게 분명했다 펜이의 머릿속에 있는 여느 관공서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민원관리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를 도끼로 베어내서 밑동만 남긴 것 같은 생김새였다 출입구로 드나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면 건물인지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였다 게다가 그 위로 알록달록한 색상의 집재만한 컨테이너가 여러 개 쌓여있었다 그건 정말 이상한 모습이었다 마치 태풍에 휩쓸려 날아온 컨테이너들이 나무 밑동 위에 우연히 떨어진 것 같았다 달러고트님 민원관리국 위에 있는 저 컨테이너도 같은 건물인가요? 펜이가 종종 걸음으로 따라가면서 물었다 저긴 테스트센터란다? 제작사에서 만든 꿈을 정식으로 출시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설이야? 출시 후에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 우리 같은 판매자들도 제작자들과 테스트센터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난단다 입구는 같지만 안에 들어가보면 민원관리국과 구역이 확실히 나뉘어져 있어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지 절읍에도 내부는 그럴싸하단다 펜이가 들어가보고 싶어 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달러구트가 딱 잘라 말했다 우리는 오늘 민원관리국만 들릴 거야 그런데 모테일이 어디 갔지? 달러구트가 두리번거렸다 모테일은 민원관리국으로 가는 바양에서 벗어나 여러 갈래로 줄을 서있는 사람들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꿈 제작사로 가는 개별열차를 갈아타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주레맨 앞에 필름 셀린 글럭 스튜디오 척테일 키스 그루어의 연애학개론 등등 어느 회사로 가는 열차인지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었고 중앙광장에서 바깥으로 더 멀리 뻗어나가는 레일들이 보였다 그리고 그 끝에 늘어선 각양각색의 빌딩들이 광장의 절반을 에워싸고 있었다 외곽이 늘어선 건물들은 전부 꿈 제작사인거죠 전부 다르게 생겼네요 펜이가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멀리서 봐도 건물마다 건축양식이며 사용한 자재가 제각각이었다 그렇단다 제작사별로 취향이 너무 확고해서 건축 디자인을 통일하는데 실패했다는구나 하지만 이렇게 제멋대로인 광경도 이 지경까지 되니 오히려 멋지지 않니 제작사 건물마다 어찌나 개성이 넘치는지 볼거리가 가득한 영화 여러 편을 동시에 틀어놓고 산만하게 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저 건물들 하나하나가 다채로운 꿈을 만드는 회사라니 펜이는 굉장한 곳에 와버렸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와 저 건물을 봐 커다랗게 스튜디오 척테일이라고 쓰여있어 저기가 바로 야릇한 꿈을 만드는 척테일의 제작사인가봐 모테일이 목소리를 높였다 세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모테일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다 그건 좀처럼 보기 힘든 예술작품 같은 빌딩이었다 유려하고 과감한 곡선을 가진 빌딩의 채도가 낮은 붉은 빛을 띄고 있는데 반해 중층부와 고층부는 반짝이는 햇빛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있었다 펜이는 빌딩 전체가 레드와인이 한 모금 남은 와인장 같다고 생각했다 달러고 달러고트님 그 옆에 건물은 어떤 회사죠 건물 귀뚱이가 날아가서 부서진 것처럼 보이는 회사 저기는 필름 셀링글럭이 누군지는 알지 네 물론이죠 우리 가게 3층에 판타지나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꿈을 공급하시죠 아 저기가 바로 셀링글럭의 회사군요 모테일이 관심을 보였다 5층 할인코너에 셀링글럭의 지구 멸망물 시리즈가 넘쳐나요 사실 저는 지구가 멸망하는 꿈은 유행에 뒤처진다고 생각해요 셀링글럭의 제작사는 10층짜리 빌딩이었는데 마치 적의 습격이라도 받은 것처럼 최상층의 한쪽 귀퉁이가 날아간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게다가 커다란 페인트총으로 쏜 것처럼 얼룩덜룩하게 칠한 모양새가 출근하자마자 전 직원의 점심내기 서바이벌 게임이 시작될 것만 같은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셀링글럭의 제작사로 가는 대기줄의 끝에는 무척 피곤해 보이는 두 사람이 서 있었다 둘 중 왼쪽에 있는 사람은 양손 가득 영상 자료와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다 신작 회의 때문에 이 드라마랑 영화를 일주일 동안 다 봤어 6배속으로 본 적 있어? 적응하면 신기하게 대사가 다 틀려? 함께 있던 다른 직원이 진지하게 조언했다 고마워 다음번에 시도해 볼게 하 이번에도 신작으로 좀비물을 내자고 하면 대표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텐데 내 머릿속엔 좀비가 나오는 꿈밖에 없어 독창적인 지구 멸망물이 없을까? 나도 외계인 신공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어 이번엔 살짝 바꿔보긴 했는데 통과될지는 모르겠어 옆 부서에 A1은 온 세상이 소금사막으로 뒤덮여서 모든 생물이 서서히 절여지면서 멸망하는 꿈을 준비 중이라더군 난 그 친구의 장례가 걱정돼 셀링글럭이 대표로 있는 꿈 제작사 필름 셀링글럭은 꿈속에서 블록버스터급 재난을 겪거나 슈퍼히어로가 되어 외계인의 침공에 맞서하는 등 영화 같은 꿈을 주력으로 제작하는 회사였다 근무 시간 내내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는 점 때문에 월급 받으면서 공짜 영화를 볼 수 있어 좋겠다는 막연한 부러움이 있었다 하지만 방금 두 사람의 피곤한 행색으로 보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이제 막 도착한 열차에 올라타고 있었다 그들을 제작사까지 데려다 줄 열차는 펜이가 타고 온 출근 열차보다 훨씬 아담했고 셀링글럭의 건물에 쓴 것과 완전히 똑같은 색감으로 얼룩덜룩하게 칠해져 있어서 꼭 건물과 세트로 맞춘 느낌이었다 펜이는 그들의 얘기를 흥미롭게 듣다가 열차를 따라 탈 뻔했다 우리는 열차를 탈 필요가 없단다 자 얼른 서두르자 달로그트가 페니와 모테일의 옷자락을 동시에 슬쩍 잡아당겼다 모테일은 척테일의 회사로 향하는 열차 쪽에 은근슬쩍 줄을 서 있었다 페니와 모테일은 제락사 건물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쭈뼛거리며 민원관리국으로 향했다 민원관리국 건물에 완전히 가까이 다가가자 진짜 나무 밑동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나뭇결을 그대로 살려서 만든 건축물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입구에서 나뭇껍질과 완전히 같은 색상의 회전문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잠옷을 입은 외부손님 두 명과 페니 일행이 동시에 회전문을 통과하자 요가 수련원에서 볼법한 차림의 남자가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폭이 좁고 차르르 떨어지는 부드러운 소재의 초록색 상아이를 입구했었다 작은 풀벌레 한 마리가 그의 손등 위를 살금살금 기어가는 게 보였다 민원 접수는 이쪽입니다 찾아오시느라 힘들지 않으셨나요 직원은 잠옷차림의 손님들부터 친절하게 맞이했다 공손 공손한 자신을 판락이라고 소개한 직원은 조금 전과는 달리 딱딱한 말투였다 페니는 그 극명한 온도차가 살짝 기분 나빴는데 모테일 모테일은 건물 내부를 도리번 도리번 느끼지 못한 것 같았다 민원관리국 내부에는 잔잔한 클래식이 흐르고 있었고 막 개업한 가게처럼 커다란 화분이 많았다 그 뿐만 아니라 사소한 장식들도 온통 눈이 편안해지는 초록색이었다 이쯤 되면 팔락이 입고 있는 초록색 옷마저 정해진 복장 규정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알맞게 쾌적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사방이 가득한 초록식물의 힘일까 상상했던 딱딱한 이미지의 관공서와는 달리 굉장히 마음이 느긋해지는 곳이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국장실은 이 구역을 차례로 통과하면 가장 끝에 있습니다 휴양지에서 볼 법한 숲속에 요가 수련원 같군 보기엔 괜찮은데 그런데 매니저님들은 여길 왜 오고 싶지 않다고 했을까 모테일이 페니의 귓가에 손을 대고 속삭였다 팔랑은 앞장서서 중앙 엘리베이터에 오른쪽으로 걸어갔다 유리문이 설치된 복도 입구에 펜말이 큼지막하게 붙어있었다 1단계 민원 접수처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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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3단계도 있어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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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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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가장 가까운 창구의 직원이 다정하게 민원인을 달래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옆에는 강렬한 꽃무늬 잠옷을 입은 손님이 앉아서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젯밤 꿈에서는 제가 악당한테 목이 졸리고 있었거든요 제발 살려달라고 발버둥 쳤죠 다행히 잠에서 딱 깼는데 글쎄 우리 고양이가 제 목을 누른 채 웅크리고 자고 있더라구요 아 그건 손님의 상황에 맞게 꿈이 바뀌어버린 경우인데요 창구의 직원이 한 손으로 이 말을 짚고 자기 일인 것처럼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 처음부터 목을 조르는 꿈은 아니었을 거에요 오히려 손님을 깨어나게 하려고 무의식이 방어기제를 작동해 꿈의 내용을 손상하는 꽤 흔한 현상이랍니다 많이 힘드셨겠지만 고양이와 자는 공간을 분리해 보는 건 어떠세요? 다음 민원 창구에도 또 그 다음 민원 창구에도 자신이 꾼 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손님들이 가득했다 어떤 손님은 옆 창구에서 무슨 일인지 쳐다볼 정도로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제가 요즘 이것 때문에 정말 미친노릇이에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분명히 욕실까지 걸어가서 샤워하고 옷을 입고 신발까지 신고 문 밖을 여유롭게 나서거든요 그런데 정신 차려보면 글쎄 아직도 자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늦었다 큰일 났다 싶어서 다시 씻으러 가요 그런데 샤워기를 틀었는데 어쩐지 물 맞는 느낌이 개운하지가 않은 게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 없어요 이상하다 싶지만 열심히 씻어요 씻고 보면 역시나 그것도 또 꿈이에요 이렇게 열 번 가까이 준비하는 꿈만 계속 꾸다가 창구의 직원은 그가 하는 이야기를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도 안절부절 못하며 매뉴얼을 살폈다 신입 직원인지 보는 사람이 식은땀이 날 정도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기 있으니까 죄 지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모태일은 시무룩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그렇지 않아도 둥그런 어깨를 더 둥글게 움츠리고 걸었다 그들을 안내하는 팔락은 뒷짐을 지고 엄청나게 느리게 걷고 있었다 펜이는 펜이는 자칫 그의 발 뒤꿈치를 밟게 될까봐 바닥을 보고 걸었다 달러거트는 제일 뒤에서 묵묵히 따라 걸으며 걸음을 재촉하지도 모라마를 하지도 않고 있었다 창구를 수십개 지나자 2단계 접수처로 통하는 유리문이 나왔다 2단계 민원접수처 꿈자리가 사나우신 분 1단계 접수처와 구조는 비슷했지만 화를 다스리는 호흡법이 그려진 포스터가 여기저기 붙어있었고 창구마다 2리터짜리 업소용 진정시럽이 놓여있었다 아마도 진정시럽을 넣은 따뜻한 차가 없으면 원활한 상담이 불가능한 모양이었다 그 덕분인지 1단계 접수처에서 본 것보다 민원인들의 말투가 차분했다 꿈을 꾸면 장면 이동이 쉴 새 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공간을 이동하는 방식이 터무니 없어요 창 밖으로 나가려면 3층 높이에서 뛰어내려야 하고 무서운 사람으로부터 도망치려면 바다에 뛰어들어야만 해요 앞이 온통 불구덩이인데 맨발로 지나가기도 하고요 꿈을 한번 꾸고 나면 진이 빠져서 오전에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요 어찌나 긴장했는지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플 때도 있고요 를 입은 손님이 차를 마시며 침착하게 불만사항을 말했다 그게 다 미숙한 꿈 제작자들과 그런 꿈을 무작정 팔고 보는 판매자들 탓이랍니다 손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꿈속이라도 상황에 대한 위화감이나 위험에 대한 복능적인 거부감은 남아있기 마련인데 말이죠 기본적인 개연성은 무시해버리고 무리하는 상황을 우겨넣는 식으로 만들다니 만드는 사람이나 무작정 파는 사람이나 무책임하기 짝이 없네요 옆을 지나가던 페니의 귀에 무책임하다 라는 말이 또렷하게 박혔다 저분 말씀은 조금 지나치신 것 같아요 무책임 하다니 실제로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꿈은 꿈값을 받지 않는데 말이에요 페니가 용기 내서 입을 열었다 그러자 앞서가던 팔락이 갑자기 멈춰서서 페니를 뒤돌아보았다 선심쓰는 것처럼 얘기하는군요 그의 살벌한 대답에 말문이 막힌 페니 대신 용감하게 받아친 사람은 모테일이었다 선심쓰는게 아니라 다양한 꿈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손님들이 잠든 시간동안 여러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당신들이 없으면 꿈을 살 수도 없을 테니 불만을 품지 말아달라는 건가요 꿈 때문에 지친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히 존재하는데도요 당신들은 하하 호호 기분 좋은 백화점에서 구김살 없이 일한 티가 나는군요 팔락은 온화한 표정을 그대로 유지하며 날카롭게 말했다 페니는 그제야 세 사람에게 묘하게 무뚝뚝했던 팔락의 태도에 관해 지피는 구석이 있었다 이곳의 직원들은 매일같이 밀려드는 민원에 지질대로 지쳤고 원망의 화살이 결국 원인 제공을 한 꿈 판매업자들과 제작자들로 향하고 있는 것이었다 내 평생 이렇게 불편한 것은 처음이야 모테일은 입술을 쭉 내밀며 투덜거렸다 페니는 꿈 백화점에서 일하며 제 발로 꿈을 살아오는 손님들만 보다가 갑자기 정반대의 경우를 접하게 되자 적잖이 혼란스러웠다 서탕가게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다가 치과의사가 잔뜩 모인 자리에 제 발로 찾아가서 조목조목 원망을 듣고 오면 이런 기분일까 페니는 보그베리가 민원관리국에 오고 싶지 않아 했던 것을 그제야 이해했다 드디어 접수실을 벗어나서 가장 안쪽에 있는 국장실에 도착했다 국장실 문은 닫혀 있었고 한 사람이 방금 이야기를 끝내고 나왔는지 서류봉투를 들고 달러구트에게 아는 채를 했다 페니에게도 제법 익숙한 얼굴이었다 그랑봉 얼굴이 더 좋아졌군 달러구트가 땅딸막하고 눈썹이 진한 남자의 손을 맞잡으며 반갑게 인사했다 나야 꿈에서든 일상에서든 한결같이 잘 먹으니까 그렇지 그는 일명 셰프 그랑봉으로 불리는 꿈 제작자였다 그랑봉은 자신의 가게에서 진짜 음식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꿈을 같이 팔았는데 모그베리가 그의 단골이어서 페니도 그녀의 소개로 방문한 적이 있었다 진짜 음식보다 먹는 꿈이 훨씬 비싸지만 다이어트 중일 때는 그의 꿈만 한 게 없었다 자네한테도 민원이 있나? 달러구트가 그랑봉에 손에 든 서류봉투를 가리키며 물었다 먹는 꿈을 꾸고 일어놨더니 실제로 더 먹고 싶어져서 다이어트에 실패했다구나 먹는 행복을 다시 느껴버려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는 내용이겠지 매번 비슷해 그랑봉은 너터로 웃음을 지었다 그와 인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잠깐 기다려야 했다 먼저 오신 분의 얘기가 끝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저는 이만 팔락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안내한 뒤 다른 사람들을 마중하러 가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장실에 문이 열리고 안에서 파닥거리는 한 무리의 요정들이 나왔다 하늘을 나는 꿈을 만드는 레프라운 요정들이었다 민원 서류는 레프라운 요정들이 볼 수 있도록 아주 작게 제작되었다 요정들은 서류를 한 장씩 나눠들고 제자리를 날면서 읽고 있었다 그들은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불만을 토해내면서 어지럽게 날다가 달러고트와 부딪힐 뻔했다 그러자 놀라서 펄쩍 공중제비를 한 바퀴 돌더니 재빠르게 날아서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세사람은 드디어 문이 열려있는 국장실로 들어갔다 방에서 아로마오일의 향기와 물에 흠뻑 젖은 나무 냄새가 났다 얼핏 보아도 달러고트의 사무실에 세배는 되 보이는 크기였다 어서오세요 민원관리국장 올리브예요 압록색의 각이 반듯하게 잡힌 정복을 차려입은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달러고트에게 악수를 청했다 국장의 손톱은 그녀의 이름과 잘 어울리는 덜 익은 올리브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꿈 백화점을 운영하는 달러고트입니다 여기는 이제 일한지 1년이 된 우리 가게 직원들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모테일이에요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국장으로 취임하신 걸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다들 앉으세요 아침 일찍부터 걸어 마셨군요 여기 두 분은 출근 절차가 처음이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승차감은 괜찮던가요 민원관리국장 올리브가 인자한 얼굴로 말했다 네 무척 좋았어요 내리막을 내려올 때는 조금 무서웠지만요 팬이가 올리브의 책상 주변을 둘러보면서 대답했다 올리브가 앉은 자리 너머에는 그녀의 양력을 간추려 놓은 액자가 걸려있었다 양력 마지막 줄은 2단계 민원 접수센터에서 30년간 근속 이었다 혹시 우리 백화점 주변에 가게에 온 민원이 있다면 내가 대신 전하도록 하지요 알다시피 다들 바빠서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 테니까요 오 그래 주겠어요 친절하시군요 올리브가 과장되게 고마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표정과 말투는 까탈스러운 아이를 어르고 달래는 노련한 선생님 같았다 자 그럼 우리 가게에 도착한 민원을 받아볼까요 한두개가 아니겠죠 슬슬 긴장되네요 달러구트가 말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무슨 이런 꿈을 꿨지 하고 투덜거리는 정도는 민원관리국 내에서 대부분 해결했어요 층별로 분류해서 넣어두었으니 확인하기 편하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달러구트가 국장에 걷는 달러구트 꿈 백화점 이라고 쓰여있는 서류봉투를 열었다 이건 3층 모고베리에게 이건 4층에 스피도에게 온 거구나 이번엔 2층은 없네 이건 5층에 온 건데 대부분 품질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이구나 대신 저렴하잖아요 80% 할인하는 물건에 완벽함까지 바라는 건 모순이죠 그리고 전 외부도님들한테까지 할인하는 물건을 억지로 팔지는 않아요 폭탄세일이라고 하면 일단 쟁여두려고 하는 본능을 어떻게 막겠어요 모테일이 어깨를 으쓱했다 올리브가 모테일을 못마땅하게 쳐다봤다 자 그리고 꽤 심각한 건 이 두 가지 민원이로군 달러구트가 서류 두 장을 뽑아들었다 앞장에 민원인 1번 단골손님 이라고 적힌 부분이 슬쩍 보였다 펜이가 관심을 가지고 눈을 빛냈다 이건 내가 해결하는 게 좋겠어 달러구트가 그 종이를 접어서 코트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음 이것도 제법 까다롭겠군 달러구트는 두 번째 종이도 접어서 코트 안에 넣으려다가 잠깐 생각하더니 종이를 펼쳐서 펜이에게 내밀었다 펜이 이 민원은 너가 한번 맡아보겠니 이건 1층 그러니까 프론트에 온 내용이야 알다시피 난 할 일이 많아서 말이야 일전에 연봉협상 때 말씀하셨던 그 행사 준비 때문인가요 그렇단다 너가 너가 이 민원을 맡아준다면 든든할 것 같구나 그런데 웨더 주머니가 아니라 제가요 올해 목표가 단골 손님을 돌아오게 하는 거라고 했었지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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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시도해보는게 어떠니 민원 민원 내용이 민원 내용이 아주 짧군요 펜이가 얼떨떨하게 민원 내용을 살펴보는 동안 달러구트가 국장에게 말했다 3단계 민원이 그렇죠 접수 당시 제가 국장이었다면 더 자세히 기록했을 테지만 이전 국장님은 상세히 기록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나봐요 하지만 자초지종은 달러구트님이라면 잘 아시겠죠 민원관리국에서는 이 손님께 해드릴 게 없다는 것도요 음 그렇겠네요 누가 이 손님에게서 꿈을 빼앗으려고 했나요 펜이와 함께 서류를 살펴보던 모테일이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끼어들며 물었다 아니란다 누구도 그런 적은 없어 이상했다 3단계 민원이라면 꿈꾸는 것이 고통스러운 정도인데 내용은 꿈을 뺏어가지 말라니 앞뒤가 맞지 않았다 펜이는 수수께끼 같은 민원을 받아들고 고민에 빠졌다 시내로 다시 돌아가는 열차에는 펜이와 모테일만 타고 있었다 달러구트는 컴퍼니 구역에 다른 볼일이 있으니 먼저 돌아가라는 말을 남기고 두 사람과 헤어졌다 펜이는 달러구트로부터 받은 3단계 민원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푹 쉬면서 모테일을 쳐다봤다 대체 왜 꿈을 안 꾸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어딘가에 정답이 있긴 한걸까 나도 모르겠어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꿈을 사는 것도 물건을 사는 일과 같잖아 맛있는 음식을 고른다거나 주말에 즐길 게임을 사는 것처럼 말이야 그렇지 펜이 혹시 꿈을 뺏겼다라는 말이 꿈을 정말로 꾸고 싶지만 사고 싶은 꿈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뜻인지도 몰라 너가 물건을 살 때를 떠올려 봐 가게를 들어갔다가 그냥 나와버리는 경우가 언제지 찾는 물건이 없을 때지 하지만 우리 백화점에만 해도 산더미 같이 많은 꿈들이 있는 듯 하긴 그래 꿈의 종류가 부족한 것 같진 않아 음식에 비유하자면 맛있는 음식은 너무 많은데 아픈 사람이 먹을만한 건강식이나 채식주의자가 먹을만한 음식은 없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걸까 모테일이 나름대로 정리한 생각을 늘어놓았다 이럴 게 아니라 792번 손님을 직접 만나봤으면 좋겠어 그들은 덜컹거리는 열차 위에서 최대한 생각을 쥐어짜내려고 노력했지만 번뜩이는 답은 나오지 않았다 아 네 너무 재밌지 않나요 달러고트의 꿈 백화점 작가님만의 세계관 마블사 세계관처럼 그런 세계관이 있어요 그 안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2편이 나올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1편을 정말 따뜻하게 읽었던 기억이 있기에 거의 나오자마자 구매했던 것 같네요 이거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무언가 다음 시리즈를 기대하기 만드는 내용도 있어서 만약 다음 편이 나온다면 그때도 나오자마자 바로 구매할 것 같아요 정말 인생 소설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몰입해서 잘 읽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자러 가야죠 다들 안원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잘자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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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